아, 맵이... 포켓마니도 복잡해 보여 일단 저걸 먼저 먹고 오는게 맞네 이쪽도 길인가요? 아, 이쪽 템이 있네 근데 경험치 지똥만큼 줘 생각보다 한 세 마리 정도 잡는 거랑 비슷해서 그냥 리셋하고 세 마리 잡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띄워가지고 끈을 잡는 거구나 이것은 탈풀 저는 마스터 이노 코도바의 미션을 보냈어요 제포 아티팩을 찾고 찾는 게 제다를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도바가 그 위치의 정신을 찾고 그 위치의 정신을 찾고 가운데 있는 츄바카 저거 얘네들이 무슨 웃기종적이었나나 파션 리더야 저거 레게파만 했어 감사합니다 지금 뭐하는게 해야할까? 우리 할거는 가능해 계속 싸우세요. 좋은 luck.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상자도 막 있고 또 수면에 수중에 삭자 있고 빨래에 험치는 건 없나? 빨래에 험치는 게 없네. 빨래에 험치는 게 없네. 삐? 아 삐삐삐삐삐삐삐삐 헤엄칠 땐 지도도 못 봐요. 쟤삐삐삐삐삐삐삐 어 이것도 경험시 반해주네? 육이 특성 셀터 여기 모모님의 장관에 계산해 힛 이쪽은 최종적으로 갈 곳이 이쪽인 것 같고 수준호흡기니까 무한이겠지 잠깐 뭔가 스캔이 떴었는데 잘 못봤나 아 여기가 거기구만 캔이 있구만 잘 못봤나 정말 도와줄게 잘 못봤나 잘못봤나 아 저거랑 헷갈렸어 이씨 어쩜 수준호흡기 너무 좋아 엑소흡기 헷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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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색깔만 다른 거 보면은 눈이 희번덕해져가지고 이씨 야 빨래가야 빨리빨리빨리 뭐지? 어이없네 빨리빨리 도와줘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2단으로 그냥 지나가면 되나? 시간 충분하겠구나 어딥니까? 망했어요 길을 보고 가야겠어요 저 아랫네 나무가 살짝 걸쳐있는데 아 뭐야 어? 아래로 와줬어 땡큐 아니네 아이씨 이씨 뭐야 점프에 종잡을 수가 없네 뭐지? 점프에 종잡을 수가 없네 여기가 저한테 도와줘 너는 뭐지? 극락 удвин remind 난 그렇더라고요 모두 Gabe 건덼봐 이 새끼야 성공한다 이번에 왜 안 되지? 한번만 성공된다 되고 뭐야 wor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미터가 손잡이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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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미터가 손잡이였나? 3미터가 손잡이였나? 3미터가 손잡이였나? 피도 차고 포스도 차고? 3미터가 손잡이였나? 4미터가 손잡이였나? 광선검 던지기 이것도 좋아보이긴 한다 어 이거 졸라 좋아보이는데 저는 이 전자의 전자에게 죽었을때 이 전자의 전자에게 죽여요 그들은 너무 많이 남아있는거지 방어하는거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아이씨기게 아이씨기게 오우 뭘 쏘는거? 아 잠깐만 오 타이밍 이상하네 이거 넌 아무것도 없네 타이밍 오 타이밍 오 타이밍 오 타이밍 그 세이밍은 너가 죽을지 네! 싸워라! 오 타이밍 오 타이밍 세 번 연속 패링을 해야된다니 오 타이밍 뭐야 구수 이 만화 주인공 같이 생겨가지고 꼭 팀 포트리스 캐릭터 같잖아 제다이예요! 제가 큰 인퀴즈에게 말했을땐, 너는 여기 다시 얼굴을 보여줄게 특히 우리 그 피곤한 레지스턴을 제거했을땐 아... 내가 잘못된다 어? 한정 진짜 이씨 어이없는 판정이었어요 여기 아닙니까? 아 맞네 먹고 caveat 쑤쑤 미집 Ц肉 스킨 VD 잡 안보여요 쉬쫄세요? 저거 뭐예요? 두 번에 연락을 받았다 두 번에 연락을 받았다 트랜스미션을 통해 기원을 낳고 기원을 낳고 기원을 낳고 뭐 언제 다잡어? 아이씨 낚시였네 저거 아우 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설마 이거 먹을 때 때리진 않겠지 이렇게 아니 저거 언제 다 잡아먹어 어? 범위 3마리나 있는데 으 CUUM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쉽지 않냐? 쉿. 우리 모두 친한게 모르네. 그 분의 하나 죽었구나. 깃털이야? 파리날개인줄 뭐야? 왠지 요소 이중점프 알려줄거 같은데 just keep failing master do you? good keep failing keep getting back up that is the only way to succeed do not allow yourself to be weighed down by ego and pretense let go of what you fear to lose and rise up now again again good now reach my position you can do it just gotta keep getting back up bd just gotta keep getting back up bd just gotta keep getting back up bd as long as we get back up we're still on this fight finally back to where i was before the perch before master to paul dead good we have any skills here we've got some skills we have any skills we have a training and some skills we have a training we can do it 잘해도 좋은 효과가 있네 광성검 숙련 일단 이거 찍고 구성에임 냉겔 갖다 찍어야지 여기 2단 점프해서 가란 얘기네 안 돼? 안 돼? 와! 죽었어. 우리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괜찮아요, 빌디? 오 이거 없네 여기 어? 저쪽에 저 끝머리에 말이죠 이거 2단으로 뛸 수 있나? 아 저기서 가면 돼 저 끝머리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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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 끝머리에 말이죠 저 끝머리에 말이죠 저 끝머리에 말이죠 저 끝머리에 말이죠 어? 전투기 전쟁에서 뭐? 전쟁은 여기가 끝냈어 저희는 전쟁을 했지 아무것도 중요했지? 뭐야 저기 가는 길이 아니었어? 어이가 없네 혹시나 아이템 있을까 싶어서 뛰어봤던 만지 사람을 놀려 아 조금 모잘라네 회피 찍고 싶은데 제발 랩업 딱히 격탈한 얘긴가 이거? 격탈한 얘긴가 이거? 여기 아니야? 어디야? 여기 아니야? 여기 또 한 대로 가고 있어 아 칼질 한번 해볼라는데 안되네 피가 파란색이 아니라 원래 빨강인데 15세 이용가려고 파랑으로 한거 아냐? 떼주면 되나? 이때 박씨를 물어다 줄 것이요 쉬요 이름이 쉬 쉬 쉿 태워줘 우리에게 리프트 보내요? 아 전기 사이드라이 나 아직 남아와서 이 엄비를 잊지 못했다 에이브 으음 예 조용히 지금 로어링 로그인 별로 없어갖고 자꾸 왜 털 다 뽑힌 통닭이 생각나지? 저거.. 뱃대지고 하체보면 통닭 생각나 저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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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무가 얼마나 높은거야? 무슨 기술을 알려주려고 업그레이드하나? 저거봐 아.. 봉이 됐네? 이렇게 간단한걸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올라온거야? 블라스터 볼트를 반사한 후 계속 공격을 굴러가면 저글량이 추가 볼트를 반사합니다 스킬이 다른가? 아예 스킬 트레이가 다른가봐 아예 스킬 트레이가 다른가봐 스킬이 다른가? 뱃대고 저거는? 아스트롬 true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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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에 힘이 갈라의 지도를 그리지 못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리지 못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가 무슨 말인지, 내 친구? 아무 필요가 있어야 되죠. 어둠이 모든 것을 갖게 수 있는 아스튜디오에서 구질 수 있는 구질의 아스튜디오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의 강력이 도움이 되었지만, 이 강력이 나의 새로운 path을 이루어한다. 구찌의 툼 지연 콤보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걸 찍을 수가 없다 내가 저거 회피부터 찍어야 된다 뭔가 어설퍼보여 안 돼 안 돼 안 돼 다시 찾았다 이 세상에 죽을 수 없어 두 번째 딸이 어떻게 생각해, 넌 너무 중요해 그녀의 souvenirs 좋아해 하지만 저는 기억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솔직히 너의 시간은 없다고 시간이야! 그래서 빨리 해볼게! 기다릴 수 있어! 야! 아이씨 한 대 맞으니까 다 맞네 포스로 써버리네 아 포스 겁나 살았어 아이씨 아이씨 아니 무거워 뭐하고 제다이 arrage 뇨얼 나도 뇨얼로 해야 되나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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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 아 아 아 아 거기서 바로 쓰네 아 아 아 아 이 에 이제 아 아무것도 없었네요 아무것도 없었네요 내가 한 명이야! 더 도와, PD! PD! 후우 와 이거 타이밍 뭐야 무조건 포스 써야되나 무조건 포스 써야되나 올림xter 와 이 새끼 이상한 거 쓰네 일uz workplace 헤헤헤 BD, here! Let's finish this! What the matter? Doubting yourself? BD, here! Help, please! BD, here! I've barely noticed! This fight is your last fight! Oh, quickly! Oh, quickly! It's over! Being an Inquisitor taught me no setback is too great. When you've already lost yourself, a limb's easy. You know, I was a Jedi. It would be fun to bring you in. Why? You're the rest of us! Oh, angered you. Just wait till the isolation, murder, mutilation, and your friends! I won't let you touch them! You can't stop the empire! I can stop you.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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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떨어지고 있을걸요? 아직 떨어지고 있을걸 지금쯤 떨어졌을래 파디 지옥한테 걸렸으면 좋겠다 이제 레벨을 했겠지? 3개 아 3개면! 이걸 먼저 할까? 우정의 힘을 먼저 할까? 하... 고민된다 결정했어 주로 패릭만이 쓰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네 주로 패릭만이 쓰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네 하아... 이 골프 못 돌아가야 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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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ㄹ! 20분 근데 얘는 패링이 더 쉬운데 패링하면 차는 거 없나요? 자동으로 튕겨주네 이거? 이거는? 자동으로 튕겨주네 아, 이 새끼 아유, 이 새끼 아유, 이 새끼 아유, 이 새끼 도로우사래요, 이 새끼 아, 여기구나 아, 여기구나 어딘가 있네 뭐지? 오직 접근해 맞아요 우린 우린 무안해 아깐 튕겨주던데 안 튕겨주네 돌아가자. 잡아둬! 잡아둬! 빨리! 잡아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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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즐겁게! 조금만 더! 아 옆에 상자 하나..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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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어! 어차피 스킨이야! 어차피 스킨이야! 어차피 스킨이야 조금만 더! 이케야? 스킨이야! 와아야될게! 돌아다녀! 색들! 안되겠다 어 너는 사령관이였잖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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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ention all units, we've lost contact with our troops stationed at cargo pad 1-1-9-GREK. 지금 너번에. 여기 왜이렇게 많아? 그냥 라이트 세이브가 좋은 것 같애 나 한 번을 퇴근해 디디, 한번 봐 그게 뭐야, 디디? 워키 워리어에서 이곳이 남아있습니다. 이곳은 이곳에 싸우고 있습니다. 이곳에 싸우고 있습니다. 아... 길이... 다 왔네요 잠깐! 내가 안 먹은 게 있었다고? 아! 핫 핫 핫 핫 핫 핫 핫 저기 안에 뭐 있는데? 이거 뭐 잘못봤나? 핫 아니 잘못 본 거겠지? 아 그만 핫 핫 핫 핫 그 다트미르 그 스킬은 다 배웠나요? 점프 나무 이런거 인클리스리스? 아 트리라 그 두 아이들의 이제 다 떨어지고 우리 아직도 우리를 찾으러 가고 싶어 나의 딸을 죽였어 칼과의 남덩어리냐? 저는 반대했고 제가 자신에게 말했을때 죽을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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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어둠의 검은색이 되었고 그는 어느 날이 불가하다고 생각한 것이었고 그리고 계속 싸우고 민트 초코라고? 하지만 결국엔 저는 제 만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트레일러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그는 정보를 정할 수 없는 것들을 알 수 없는 것인데 근데 칼, 우리 남은 다른의 적들에게 외부가 가능한 가능성은 그럼, 자, 봐봐 나이스가 인퀴즈터가 인퀴즈터가 된다는 것만큼은... 그렇게 확실하게 된다 그런데 너는 다 똑같은 것만 하고 너는 그들과 함께 안 했다 켈로... 괜찮아, 시어 나 코도바의 홀로크론 에이, 내 뇌을 꺼지! 어떻게 행.. 행성이 4개 이상 안생기네 87% 탐험 비밀구역 4개 63 어 여기는 안가본데 닷솜 이르는 여긴 처음이 안 돼 시앗? 시앗 3갠가시 맞나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다퍼미르 가고 싶어요? 코도버가 놀랬어요 여기도 심는 건가 이 맨 하나도 있을텐데 이 맨 하나도 있을텐데 이곳은 나이트 시스테들에게 강력한 카발들이 나이트 시스테들은 나이트 시스테들은? 뭐? 제나이냐? 아니 이 맨은 그냥 자신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포커스는 대셉션, 일루션, 마니퍼레션 헉? 내가 알고 있었는데 클론의 싸움에 나이트 시스테들은 시스테들에게 믿을 수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마사크를 사라졌습니다 다퍼미르가 죽는 곳 우리 조심해야겠네 내가 다시 말할게 다퍼미르가 몇 편에서 나온다였더라 아, 우리의 이상한 곳에 우린 시스테들에 가고 싶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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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심는게 안되지? 이 벤 하나 더 있는데 아니, 하나 더 주시는게 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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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